찬아, 체육대회 어땠어? 체육대회요?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 체육대회라는 것 자체를 이제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어서 그리고 저도 약간 운동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지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뛰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, 사실 처음이거든요 It was my first time doing the vault jump thingy 근데 생각보다 잘 뛸 수 있어서 뭔가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옆에 우리 민혁이 형, 민혁 선배님 B2B 민혁 선배님이 너무 잘 도와주시고 되게 약간 힘나는 말들 되게 많이 해주시고 약간 조언도 많이 주셔서 그래서 그런지 더 긴장 안 하면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비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비교도 되나? 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진짜 민혁 선배님의 운동 영상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완전 광팬이고 진짜 너무 좋고 진짜 같이 같이 체육대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진짜 행복하고 진짜 영광스러워서 영광스러워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형도 너무 저희를 너무 잘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어... 네 진짜... 네... 네 사랑합니다 민혁이 형 사랑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은광이 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창섭이 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부니에 형도 마찬가지고 항상 형들이 너무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! 아무튼 네 체육대회 진짜 진짜 재밌었어요 네 체육대회 진짜 진짜 재밌었어요 음... 네 체육대회 진짜 재밌 hast од 저희들이 있을게 igeseneca 놈고 desempeach 이제 Bath 벨 이건